안녕하세요. 시원스콜 로픽의 제니스웨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통형 주제 같이 볼 거고요. 그 안에서도요. 지형이라는 키워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지형이라고 하면 겉부터 먹을 것 같아요. 어, 뭐지? 나 한국어로도 설명 못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지형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지형적인 거를 엄청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 보다는 좀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낯설다고 느끼지 않도록 오늘 강의 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답변을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콤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콤보는요. 우리나라의 지형을 묘사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야외활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험인데요. 어렸을 때 지형 관련된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여행이라는 키워드와도 같이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어디 놀러 갔었는데, 여행 갔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여행 갔던 걸 설명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때 느꼈던 또는 봤던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지형 관련된 경험을 자연스럽게 풀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키워드도 여러분이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 세트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웃나라의 지형적 특징과 문화. 그래서 이웃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당황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지형 썼을 때 사용했던 표현들 비슷하게 가져가시되 다른 나라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조금 더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활동 그리고 기억에 남는 국내 장소 관련 경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행 키워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트 볼게요. 여기 고난이도 문제들인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 간의 국제 정세 변화. 그래서 비교 변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간의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이슈 관련된 질문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여러분 듣고 와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뽑아볼게요. describe 하는 순간 묘사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your country to me. 근데 앞에 geography. 그래서 우리 지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요. what is the land like in your country?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이 어떻게 생겼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진짜 이거는 대비를 해두면 사실 너무너무 쉬운데 대비를 안 해두면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표현대로 여러분 잘 가져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트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저희 나라는요. 좀 다른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라고 very different라고 시작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키워드들을 넣어볼게요. 일단은 포인트가 이렇게 5개 정도 나와있긴 한데 그중에 조금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보면은요. 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곳곳에 정말 다양하게 많아서 산이 아주 많다라고 여러분 표현을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여러분이 등산로 이런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산만 설명하지 마시고 산 안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뭔가 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물 중에서도요. 강과 호수가 많고요. 그리고 우린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물할 때 강, 호수, 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변도 많아요. 라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크게 나누면 산과 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산은 그 안에 이런 등산로가 있고 물은 종류를 나눠서 강, 호수, 바다, 해변 요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추천해. 알려주고 싶어.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 가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Korea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나라의 이 땅 같은 경우에 있는 지형은요. 할 때는요. The geography 라고 여러분이 단어를 쓰셔도 좋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Landscap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Landscape은 다른 나라에, 어디 가든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The landscape of Korea is very different. 그 다음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Depending on where you go. 무슨 뜻이야?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라고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가보고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하다. 그냥 이렇게 가서 The landscape of Korea is very special. 이렇게 가셔도 돼요. It's very special. 하고 여러분이 왜 special한지 특징들을 나열하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길어요. Special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디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요. 가지고 있는 특징 아까 뭐였어요? 산이 많다. 자, 산이 많다.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We have a lot of mountains.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좋아요. 그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우리는 표현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 볼게요. mountainous라는 형용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우리나라는 My country is very mountainous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추가적으로 여튼 우리나라에 좀 특별한 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서 라는 표현을 연결하시면 좋겠죠. 무언가와 비교하여 라는 표현은 뭐예요? compare to 뭐랑 비교해요? many other countries 자, 그래서 산이 많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no matter where you travel to within Korea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 안에서 어디로 여행을 가던지 간에 you will never be far from some mountains 절대 산에서 떨어져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연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 앞에 어려우면요. 여기로 바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lmost all of these have interesting features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든, 대부분 모든 이 산들은요. 이런 되게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랑 키워드 던지고 그것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이렇게 갈 거죠. 그러면 일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have interesting features 그 다음에 특징 나열하실 거면은요. 가장 간단한 방법 such as를 사용하는 방법. such as 예를 들어 such as가 왜 좋냐면 뒤에 명사만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지금 두 개, 세 개가 나왔지만 만약에 하나만 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예시를 문장을 안 만들고 따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interesting features such as hiking trails 또는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temples까지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물도 있습니다. 라고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요. we also have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표현을.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것도 있어요. 라고 뭔가 하나 더 라고 여러분이 가실 때는요. 이 얼소 앞에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not only that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we also have. not only that we also have something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we also have 모두 있어요? a lot of beautiful rivers and lakes in my country. 이 두 개도 있습니다. 강과 호수도 있습니다. 라고 연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and the water is usually very clean. 여러분이 이 물 얘기를 하실 때는요. 물이 깨끗하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it's usually very clean. 이라고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페넨슬라라는 단어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반도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형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항상 쓰실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페넨슬라라는 단어는 필수적으로 지형을 공부한다면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ecause Korea is a peninsula 우리가 반도이기 때문에 with much of the land surrounded by the ocean 뭔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표현은 어떻게 해요? surrounded by something 이라고 표현하죠. surrounded by the ocean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there are numerous beaches on the coastline 그렇죠. 해안가 따라서 많은 해변가들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mountainous라는 키워드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beautiful rivers and lakes 이렇게 해서 물 내용으로 넘어오시면서 추가적으로 뭐도 있어요? water가 clean하고 land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surrounded by ocean 되어 있고요. 그래서 numerous beaches on the coastline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마무리는요. 저 정말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I'd love to I'd love to show you the landscape of my country sometime 하고 마무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여러분 듣고 와보도록 할게요. Tell me about some of the popular outdoor activities in your country. Do people go for hikes, bike rides, or swims? What kinds of things do people do outdoors? 오케이. 키워드 볼게요. Tell me about some of the popular outdoor activities. 자 이번에는요. activity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야외 활동들 인기 많은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는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 야외에서 하는 활동들이 뭐가 있지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보던 키워드가 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항상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질문에 따라서 뭐 잘 시간에 나오는 거 야외에서 이런 거 한다 던져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엔 지원 관련해서 나왔지만 어? 저는 야외에서 이런 것도 해요. 라고 얘기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걷는 거 많이 하죠. 또는 뭐 조깅 많이 합니다. 해 주시고요. 물놀이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타요.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3개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뭔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나는 실제로 뭔가 다른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 넣어주셔도 너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 적어도 3개 정도는 이제 IH 플러스를 목표하시기 때문에 넣어서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인트로 가볼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There are. 시작하죠. There are lots of things. 자 어떤 things there are? That people do outdoors in my country. 자 그리고 바로 바디 갈게요. Walking is very popular and so is playing in the water. 두 개를 한 문장에 다 넣은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한 문장에 다 넣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끊어서 가셔도 괜찮아요. Walking is very popular 하고 그 walking이 popular한 이유를 살짝 설명하시고 그 다음 In addition, playing in the water is popular too.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고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넣기 어렵다 하시면 끊어서 가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가볼게요. First, walking is very popular. 첫 번째 이렇게 짚어주시면 여러분이 나열하실 때도 내가 지금 한 3개 정도 나열했나?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편하거든요. First, walking is very popular. 라고 하시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walking trail 있어요. 걔네들이 되게 아름다운 woodland을 따라서 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뒤에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walking is very popular. 그 다음 왜냐하면 할 때 우리 this is because 말고 또 뭐 배웠었어요? This is mainly due to.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표현 여러분 활용하셔서 This is mainly due to the beautiful walking trails. 이 정도만 여러분 넣어주셔도 괜찮죠. 아름다운 walking trail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하시고요. And second, playing in the water is popular too.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죠. 여기에서 노는 것도 popular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연결할 때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클린 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해서요. Playing in the water is popular too. Because we have clean lak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심플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또는 저는 선생님, 저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또 다른 거 있었죠. 자전거 타기도 얘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전거 타는 거 보여요. Riding a bike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Cycling Cycling is also very common. 위에서 계속 popular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 common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형용사 popular 또는 common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왔다 갔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연결해 볼게요. As this can be done anywhere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Regardless of the area in which you live Regardless of 뭐뭐와 관련 없이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ycling은 뒤엔 내용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Cycling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Jogging and running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o, Jogging and running are constantly gaining popularity 이 표현도 사실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Gain popularity라는 뜻이 인기를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consistently 얻다 그럼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하면은 Consistently gaining popularity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하셔서요. Walking Playing in the water Cycling And 여기 나온 것처럼 Jogging and running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넣어서 연결하시고 마무리는요. 볼 수 있다시피 다 같이 읽어볼까요? As you can tell There are many different Outdoor activities that people enjoy in my country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질문 또 한번 듣고 와보도록 할게요. Tell me about a memory from your youth that is related to your country's geography. Maybe you took a trip to a special place or visited a famous natural landmark. Describe what you saw when you went there. 키워드 뽑아볼게요. Tell me about a memory from your youth 하는 순간 뭐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기억에 대해서 질문하는지 한번 봐보면 뒤에 나온 것처럼 Related to your country's geography. 그쵸. 우리 뭔가 우리나라 지연과 관련됐을 때 어렸을 때 기억.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막하죠. 지연과 관련된 어렸을 때 기억이 뭐가 있지?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뭔가 여행을 갔던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갔다. 근데 지역을 언급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여행 간 경험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요. 일단 기억이기 때문에요. 아, 너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디로 갔는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을 넣어봤어요. 설악산 내셔널 파이크를 넣어봤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갔던 곳 한 군데를 골라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또는 그 전에 우리 국내 여행 정리해둔 거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이 조금 잘 대입해서 한번 답변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봤는지를 얘기하셔야겠죠. 저는 이제 가서 뭔가 조각상을 봤어요. 부처님 조각상을 저는 봤어요. 근데 엄청 거대해서 경혜짐을 느꼈습니다. 항상 여러분 경혼담은 내 느낀 점 여러분 넣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저는 산책도 즐기고 등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풍경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여행 갔을 때 항상 이렇지 않나요? 뭔가를 봤고 거기 동네를 좀 걸었고 그랬더니 예쁜 게 많았다. 이렇게 갈 수 있죠. 느낀 점은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한 것을 답변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일단은 기억 얘기할게. 기억나는 거 얘기할게요. Let me tell you about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고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My fondest memory of exploring my country's landscape. 그래서 My fondest memory of 까지는 여러분 사실 기억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뒤에 단어만 매번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했던 기억인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어디로 갔는지 대신에 여러분 시제는 어떻게 통일해요? 과거 시제로 통일하셔야 합니다. 자, 누구랑 갔어요? 어렸을 때 뭐 가족이랑 가죠 여러분? My family and I 우린 여행 갔습니다. 과거 시제 took a trip 어디로 갔어요? to 설악산 National Park 여러분이 다른 곳을 넣었다면 to 하고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 통으로 암기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뭔가 이런 곳으로 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또는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운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산으로 여행 간 건 처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여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 하시면 그냥 내 생애 첫 여행이었어요. 라까지만 여러분이 암기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가요? It was the first time 하면 뭐요? 처음이었다. 뭐 한 게 I had ever been on a trip 여기까지만 여러분을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간 처음이었다. 어떻게 간다고요? It was the first time I had ever been on a trip 그래서 나한테 너무 기억이 남아요 라는 표현까지 여러분 암기할게요. So It is still very memorable to me memorable 발음하실 때는요 앞에 강세가 들어와서요 매 찍고 뒤에를 약간 클리어하지 않게 발음하는 게 사실 또 되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이거를 memorable 이렇게 하면 더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오히려 앞에 찍고 memorable memorable 이렇게 뭐보다는 무 발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암기한 거 그냥 쭉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사실 벌써 한 두세 문장 여러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기억에 잘 남는 것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The thing I remember the most is 자 그렇죠 이거는 기억 관련돼서 여러분이 스타팅 센텐스를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The gigantic statue of butter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거대한 부처님 조각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의 휴지 대신에 또는 빅 대신에 gigantic 이란 단어를 넣어봤고요.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이 나왔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나는 이게 기억에 남아요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진짜 짤막한 4, 5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도 좋아요. 그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내용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었어요. I was in awe at how massive it seemed. 이런 나의 느낀 점을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기억나는 거 하나 더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행 갔을 때 특이점 두 개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I also remember 이것도 기억이 나네요. Enjoying a walk around 하고 신은 템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처를 걸은 기억도 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지역을 선택했다면 여기에 있는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근처 제가 걸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라고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이런 거 가면 좋겠죠. We saw a lot of beautiful scenery during our trip. scenery 뭐예요? 풍경,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말 아름다운 것들 많이 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가요? 우리나라 되게 예쁜 거 많아요? 근데 이곳이 여전히 저의 favorite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왔던 단어들 landscape 아까 지형 지역 풍경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고요. landmark 의 경우에는 주요 지형 지물 또는 역사적인 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설명할 때 peninsula 라고 여러분 꼭 얘기한다. 우리 알까 봤었고요. 그리고 뭐뭐로 둘러싸여있다 라는 표현 be surrounded by 예를 들어 아까 이런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surrounded by ocean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라는 표현이었고요. 우리 인지도 popularity 우리 아까 인지도를 없다 하면 우리 동사 뭐 썼어요? gain popularity 근데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없다 뭐였어요? consistently gain popularity 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조각상은 statue 이렇게 여러분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이 좀 낯설 수는 있었지만 사실 질문을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없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템플렛 잘 정리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